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걸로 해도 해두려면 상온으로 해야겠다, 나도 해창으로 하면 더 잘 맞출 수 있겠다 해치방에서 할 땐 잘 맞출 수 있겠다 아, 쥐 갔다 와야 되잖아 아 뭐야, 정크리 또 나왔어? 뭐야? 맥클 있잖아, 여기 여기 안에 있던 아까부터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는가 보네 아 나 설정하고 있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리퍼 들어온다 왼쪽이네 리퍼 어딨어? 야 왼쪽 솔져 솔져 아 뭐야? 야 리퍼 들어왔다 아 공 끊었어 나만 죽었네 쯔 죽였다 죽였어 야 수나 있다 직선에 아 아 뭐야, 죽었어 루슈한테 루슈 존나 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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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가서 터뜨렸으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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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잖아 워우 하락 숭쌤 으헝 으헝 오우 오우 죽을 뻔했네 아 잠깐만 이거 디바 오는데 이러면 나한테 여기다 디바 탈아 조심 아이씨 디바 진짜 이걸 하늘에서 정인가? 동정? 푸시서? 에이 막아 막아 아 좀 더 앞에 가서 터트릴 걸 아 겐지 나왔어 디바 맨몸 너무 맞추기 힘들어 오우 오우 야 겐지 조심 아 잠깐만 디바야 나한테 이러지 마라 죽어 디바 송 하나까지 디바가 해주겠어 팔아 팔아 오우 씨 맞출 수가 없어 오우 아 쌩이 못들어오네 아 뚫리겠는데 여기? 와 겐지가 나 죽였다. 겐지 안에 있어. 안에. 안에. 안에 겐지 있어요. 센터 안에 겐지. 아 나이스. 아 인연이 죽을 뻔 했네. 넘나 어려운 거. 아 성강. 미안합니다. 뭐야 성강 누가. 네가 던진 거였어? 반사한 거였어? 응. 널 보고 있어서 내가 아니라 네가 맞았어. 죽을래? 아 갑자기 눈뻔 걸리길래. 내가 죽였잖아. 내가 죽였잖아. 겐지 잡으면 된 거 아닙니까? 파라 뒤에 들어왔다. 어 지나요? 안 돼. 야 설마 딜로 다 따였는데. 오케이.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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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거점 들어가. 야 겐지 땄어. 겐지 땄어. 오케이 오케이 니 궁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 다 뺐다. 다 뺐다. 다 뺐다. 원숭이. 원숭이. 겐지 들어온다. 겐지 땄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잠깐만 테스트 한 번 해보고. 훈련장에 테스트 한 번 해보고. 방송 켜고 그냥. 해야겠다. 오케이 오케이 내꺼. 뭐가. 방송 그. 프로그램 되게 켜고 가는 거라서. 여기 아까 자리야 궁 개 잘 써둔 거. 이강민이. 사고야 합니다.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죠. 개꿀. 아 진짜 저 궁 개꿀이었어. 내가 평타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궁 쓰는데 애들 다 빨려들어요. 여기.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. 보상이라니 말도 안 돼. God ког왜. 맛있어. 지난َّ Sicht